2번 양방향 이차로 도로에서 고려해야 할 식어 2가지를 쓰시오였는데 이 문제를 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걸 이해를 못 하기 때문이에요. 이거를 양방향 이차로 도로면 오른쪽이 2개고 왼쪽이 2개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못하는 거죠. 양방향 이차로 도로라 하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. 즉 하나의 차로밖에 편도 1차로를 얘기하는 거죠. 그래서 하나의 차로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앞에 이제 느리게 가는 차가 이렇게 발생을 하게 되면 얘를 이렇게 이렇게 추발해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? 이때 필요해지는 식어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. 그게 이제 문제의 포인트죠. 그래서 이때 뭘 고려해야 되겠습니까? 당연히 추월식어 고려해야 되겠죠. 근데 추월식어 고려하는 것은 쉽게 이해가 돼요. 근데 정지식어를 고려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거 추월을 할 때 저 앞에서 차 이렇게 오죠. 그러면 얼마나 이렇게 가서 부딪히지 않게 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. 물론 추월식어 안에 그 정의가 들어있긴 합니다만 정지식어 이게 알아야겠죠. 또 만약 이게 이렇게 온다고 해서 못 갔을 때 혹은 이렇게 갑자기 급정거가 일어났을 때 이건 도망갈 데가 없어요.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정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거리를 확보해야 할 것이냐. 이런 그 정지식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양방향 2차로 도로는 필요한 식어가 추월식어와 정지식어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. 굉장히 간단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험생들이 답을 쓰지 못했어요. 그래서 이거 왜 어떤 도로를 말하는 건지 그 다음에 어떤 식어가 필요한 건지 정리를 정확하게 해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.